레슨은 받았지만 전공은 하지 않으신 입니다. 한번 들어볼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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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았어요 어디가 좋았냐면 이 에어는 딱 들어올 때 이 부분이 그래서 메이저로 딱 바뀌는 게 너무 신선했어요. 여기서 딱 돌아오는 부분이니까 이게 딱 나올 것 같았거든요? 근데 여기서 딱 메이저가 나오니까 너무 신선했어요. 일단 너무 신선했고 더 신선했던 건 이 메이저 바뀐 다음에 이 마이너로 바뀌는 화음이 너무 드라마틱해요. 여기가 낭만적이지 않나요? 칼라를 쓰는 게 본인의 판타지가 있는 게 너무 딱 느껴지고요. 청부의 짜임 같은 것도 정갈하게 돼있달까? 좀 아쉽던 점은 일단 이 곡이 소나타잖아요. 소나타 하면요. 전초 과정이 좀 필요해요. 전초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곡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. 이거잖아요.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. 이게 전초 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. 여기서 이렇게 가거든요.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지금 앞에서 보여주신 화음 진행이 이 부분의 화음 진행이 거의 인상주의 정도? 음악이 100년을 거슬러 넘어가 버려요. 이 부분이 조금 결이 안 맞는다?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나쁘진 않은데 앞에 있는 크름을 봤을 때 이 부분의 화성 진행이 이 부분과 결이 안 맞는다. 그리고 이 부분이 G마이너가 너무 길어요. G마이너가 너무 길어가지고 G마이너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 생각에 여기서 이제 딴 데로 가야 돼요 지금 딴 데로 다음에는 어떻게 오 G마이너 G마이너로 계속 갈 게 아니라 G마이너가 너무 길어가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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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